시골이자 그 애기 이름도 지어놨어 나가니 아 이름이 존스럽고로 나가이가 뭐고 수정정거 사랑하는 우주파라 불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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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여기도 좀 도와주셨으니 이 가운을 보고 오해를 하실 모양인데 나는 의사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자 하면은 애들이 아버지 보고 썩깍스라고 돌려요 니가 나보고 깍스라고 그랬냐? 간첩이 나 따라 따라할까 간첩 아닌가봐요 간첩하자요 간첩이 자기가 간첩이라고 얘기하는 간첩 봤어요? 간첩 지금부터 3분 이내로 이 발도구 챙긴다 70 일을 한다는 건 절대로 비밀로 해야 돼 좀 본 거 있으면 말 좀 해봐라 됐쌘 카카 년도를 하겠습니다 용완의 상처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벅차 물량 벅차 물량 그 칼은 국가다 주무자는 저런 구속시키시오 당신 설사했죠 왕시아 씨가 군참에 갔대네 설사한다고 아부지 저 물똥 샀어요 제가 이놈을 당장 파출소로 데려가겠습니다 아니 우리 애는 아직 어린 애인데 아니 간첩에 연령 제한 있어요? 나가리 찬다 온나 너 지금 어느 땐 줄 알고 경호실장이 나한테 전탁을 해 네 아버지 설사했단 말이야 야 이 사신들아 내가 되는 줄 알아 내가 돼 이 사신들 내가 돼 성실장은 얘가 몇인가요? 예 가까워 아들 놈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그놈이 사사오입으로 사사오입에 나가니 사사오입에 나가니 그래 이놈 각하 머리가 다 자라면 다시 오겠습니다 3단계 적등 그냥 네 조금 ett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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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좀 це 이렇게 네 또